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주호입니다. 제가 올해 겨울방학부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전반전이 끝났죠? 여러분들 수험생활에서도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수능까지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저랑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년 커리큘럼을 잠깐 보면 상반기 커리큘럼에서 개념완성과 기출이 끝났고 PST 문제풀이 2를 알려드리는 PST 패턴 분석이 끝났고요. 모의고사가 시즌1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N제부터 해서 모의고사가 쭉 시즌2,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개념완성을 끝내고 기출을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에 도입하기 전에 패턴 분석까지 끝내신 분들은 사실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N제 문제풀이 하시고 모의고사 자기 수준에 맞게 일주일에 두 회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개념만 끝냈고 기출은 아직 하기 전이다. 혹은 기출을 하다 말았다. 혹은 심지어는 개념도 아직 못 끝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도 어쨌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성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생들이 상황별 학습법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커리큘럼에 있는 강의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물리학 1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물리학 1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해야지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피트 강의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피트 강의에서는 일반 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학 1에 비해서 내용이 한 제 느낌으로는 8배 정도? 거의 10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 물리학 강의인데 그거를 4개월 만에 상위 1% 찍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수학과 다르게 굉장히 깊이가 얕아요. 문제의 수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7월부터 시작해도 될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충분히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수능 물리학 1은 지금 정부 정책상 전반적으로 어렵게 내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고난이도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차분하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적정 수준의 학습만 해도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잘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름방학 지금 시작 시점부터 9월 평가원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까지 내가 마무리를 잘 해서 좋은 점수를 받자 이런 전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갖고 있는 개념은 끝났는데 기출을 하다 말았어요. 이런 학생들 가장 많거든요.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기출을 하다 말았다는 거는 이미 개념을 공부한 거는 한참 전에 이제 중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때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스피드 개념 완성으로 일주일 만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질질 끌 필요도 없고요. 스피드 개념 완성은 제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센셜 개념 완성으로 수업을 들으셨다면 혹은 다른 선생님의 개념 완성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스피드 개념 완성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쫙 전범위를 한 번 리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PST 패턴 분석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출 문제가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PST 패턴 분석부터 수강하기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기출에 우리가 예전에 킬러 파트 중킬러 파트라고 부르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고 비킬러 파트라고 부르는 비핵심적인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완성하고 나면 나머지 비핵심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의지가 탁 섰을 때 좀 어려운 파트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개념 완성이랑 PST 패턴 분석으로 중요 핵심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툴을 익히는 거를 제가 총 4주를 드릴게요. 그럼 여름방학 시작 시점부터 4주가 지나면은 8월 초쯤 될 거예요. 그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한 달 정도 남을 텐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 기출 문제들을 쭉 완료하는 겁니다. PST에서 다룬 내용들 말고 남은 내용들 있죠. 그 남은 내용들에 대한 기출 문제를 9월 평가원까지 쭉 완료를 해서 개념과 기출과 문제풀이 툴을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잘 보실 거예요. 제 PST 강의를 실강으로 현장 강의로 들은 학생들이 이번에 뭐 기말고사라든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평가원보다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절대 못할 거예요. 지금 상황 다 아시죠? 그래서 기출 문제랑 PST까지 완료를 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본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이제 내 약점이 어느 정도 보이겠죠. 아 내가 이 파트가 약하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가 좀 부족한 것 같네. 이렇게 약점 파트가 생기시면 이제 그때부터 9월 평가원 이후에 N제와 모의고사로 쭉 문표를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수능 때까지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런 커리큘럼으로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개념하다 말았어요. 혹은 개념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상당수 돼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과목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과목 저 과목에 치이다 보면은 탐구에 조금 소홀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름방학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개념을 듣다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들었어. 개념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었어. 혹은 뭐 중간중간 띄엄띄엄 빅킬러 파트부터 듣고 그러니까 비역학부터 듣고 역학은 안 들었어.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들은 파트 있죠. 내가 개념 강의를 들은 파트는 스피드 개념 완성으로 한번 리뷰를 쫙 하세요. 그리고 안 들은 파트는 에센셜 개념 완성으로 차분하게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지금 이제 몸풀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만 들어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을 전부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툴을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으로 에센셜 개념 완성을 들으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오늘 개념 완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다음 단원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 해당하는 PST 패턴 분석 강의를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듣고 다음 개념, 다음 개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개념 듣고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툴을 PST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 개념 듣고 또 PST 툴 공부하고 PST에 8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핵심적인 주제 8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8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거는 에센셜 개념 완성을 듣고 나서 바로 PST를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 효과가 되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안 그러고 개념만 쭉 듣고 나면 또 휘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PST 패턴 분석에서 다루는 8개의 파트가 아닌 나머지 파트는 제가 생각하건대 에센셜 개념 완성에 들어있는 문제만 잘 복습하셔도 모의고사에서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개를 병행하는 거를 제가 6주 드릴게요. 그러면 거의 여름방학 내내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9월 평가원 전까지는 뭘 하시냐면 기출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PST에서 다뤘던 주제 이외의 기출들이 있죠. 여기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의상 킬러, 중킬러라고 할게요. 킬러, 중킬러를 PST 패턴 분석에서 다뤄요. 그럼 나머지 B킬러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풀 수가 있어요. 여긴 쉽기 때문에 B킬러는 그래서 킬러랑 중킬러는 PST로 하고 나머지 B킬러만 9월 평가원 전까지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9월 마지막 달까지 9월 한 달 동안 이제 나머지 기출문제들을 쭉 풀면서 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 문제풀이 툴, 기출까지 완료가 됐죠.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10월부터 이제 11월까지 N제와 문제풀이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차적으로 다져나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념만 쭉 듣는다. 실력 안 늘어요. 개념 들으면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전기력 들었다. 그럼 전기력에 해당하는 PST 그 다음날 듣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기장 듣고 자기장 끝나고 나면 자기장 PST 듣고 이런 식으로 같이 문제풀이를 꼭 병행해 나가세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은 문제풀이를 풀기 위해서 도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 무슨 게임을 할 때 규칙을 듣죠. 규칙을 듣고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규칙만 듣고 게임을 안 한다. 그게 개념 완성만 듣고 문제를 안 푼다랑 똑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하는 게 목표예요. 문제 푸는 게 목표야. 이게 게임이야. 근데 게임의 법칙만 듣고 만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물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은 법칙 듣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미룰 수 있지만 이제 미루시면 안 돼요. 이걸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개념 완성도 끝냈고 기출문제도 끝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죠. 문제가 별로 없어요. PST 패턴 분석 들으시고 엔제어 모의고사를 자기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일주일에 2회 차면 2회 차 이틀에 한 회 차면 한 회 차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의고사는 이제 쏟아져 나올 테니까 꼭 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를 쭉 푸시되 푸시되 주 1회 기출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출을 복습할 때 이런 분들은 이거를 단원별로 복습하면 좀 늘어질 수가 있어요. 쉬운 단원도 있고 어려운 단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차별로 한 회 차씩 뽑아서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위주로 한 회 차씩 뽑아서 풀었던 문제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을 재면서 쭉 푸세요. 그리고서 어 내가 이 부분 약간 가물가물해졌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 그때 풀었던 엔제라든가 PST라든가 아니면 풀었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그 파트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운동량과 충돌을 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엔제 그동안 풀었던 엔제의 PST 모의고사에서 운동량 문제들만 쫙 다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 복습을 하시면 옛날에 풀었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수험생을 할 때 제가 학생일 때도 느꼈던 건데 되게 신기한 건데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풀었던 문제부터 쭉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풀었던 내 풀이보다 더 간결한 풀이로 제가 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 실력이 그동안에 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풀었던 문제를 봤을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도 느끼면서 누적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내가 빈 구멍이 있는지 그걸 찾아낸다라는 느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설 모의고사는 더 문제가 재밌고 이럴 수는 있지만 조금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완성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완성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 하나의 완성도가 낮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 약간 골고루 배치되지 않고 약간 편협하게 배치되어 있다거나 그 출제자가 좋아하는 부분만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나머지는 난이도가 너무 낮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주 1회 그냥 감각 쌓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올해 정책상 기출문제 수준보다 많이 어렵게 낼 수는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적정 난이도를 느끼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기출 600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제 기출문제집 말고도 다른 선생님 기출문제집 혹은 시중 기출문제집 어떤 것이든지 한 번 쭉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빈구멍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뒤에 거 어려운 거 다 맞췄는데 첫 페이지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게 이제 실수로 틀린 거죠. 근데 그 실수를 방지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들을 한 번 쭉 리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 리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답변을 다니까 더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는 상단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4학년도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